할렐루야, 충북, 사라역사신, 전대전거 신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한민족을 세계 각지에 퇴져 살게 하시되 세계의 수도인 교육에 보내주셔서 매일 할렐루야 부흥아 대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빌릴 수 있게 하시되 금년에 정말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온 우리의 성령 부흥과 정말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는 기요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존경해 주시고 보다 나은 교육이 되기 위해서 여러가지 법을 개정하고 개정하는 그 법을 따라서 교육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기요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존경해 주옵소서 우리 의원님들과 또한 준비 의원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기요한 식사를 대접하는 우리 교수님 교회와 우리 은석호 목사님 회장님에게 함께해 주옵소서 교환 응식 감사하며 종료하신 예상의 시대에 이끌어 기도합니다 아멘